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원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1660ti 품질 비교표를 들고 왔습니다 1660ti 품질 비교는 두 달 전에 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출시된 제품이 20여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졌는 제품이 워낙 많고 부실했기 때문에 리버전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지금 2080도 요청하신 분이 있고 2080ti를 요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차차 다 올려드릴테니 너무 실망하지 않고 오늘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40여정으로 늘었어요 거의 볼륨이 두배로 증가된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1660ti 예전편을 잊어버리시고 오늘 새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죠 항목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2060이나 2070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도 똑같습니다 온도와 소음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변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보정을 해두긴 했지만 1도에서 3도정도 오차는 있을 것이다 내가 참조하는 자료는 쓸 수가 있지만 완벽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온다고 소문 특히요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는 구매가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비싸냐 어떤 제품이 싸냐 정도 비교하는 용도로 쓰시길 바랍니다 이 돈으로 꼭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모든 업체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찍어둔 거기 때문이죠 그 외에 전원부 모스팟 종류라든지 아니면 부스터 클럭이라든지 펭개수 이런 건 거의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나 이 점에서 틀린 게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수정사항으로 추가해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부스터 클럭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보장 부스터 클럭입니다 그래서 이 클럭보다 높게 동작하는 게 정상이며 제가 적어놓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떤 제품이든 적어놓는 최소 부스터 보장 클럭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거 명심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표에 대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조사, 수입사별로 다 나눠놨습니다 이인택부터 차례차례 보도록 하죠 이인택입니다 이인택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제품을 내놨어요 스톰엑스 듀얼이라고 대부분 다 이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제품별로 예를 들어 리마스터 적혀있는 것들은 리니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중이고요 화이트 제품은 화이트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HVV2는 단가 절갈명이고요 OC가 붙지 않은 제품들은 클럭이 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미세하게나마 차이점을 뒀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OSFET은 다 똑같은 걸 썼어요 드라이버 MOSFET을 사용했고요 이 종류는 살짝 살짝 틀릴 수도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드라이버 MOSFET에 SP나 탄탈캡을 썼더라고요 근데 한 제품만 달라요 HVV2는 단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비싼 탄탈캡이나 SP 캐피스트를 쓰기보다 솔리드 캐피스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 솔리드 캐피스트를 썼다고 무조건 이 제품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기 설계상에 충분한 성능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비싸고 고급진 수명이 좀 더 길 것 같은 제품을 썼는 게 더 좋은 건 맞으니까 어찌 됐든 약간 단가를 절감한 모델이다 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클럽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죠 히트파이프 숫자도 4개에서 2개를 줄였어요 하지만 크게 다른 게 2060에서는 아예 전원부 페이지를 2개를 줄였지만 1660ti는 모든 제품이 전원부 숫자는 똑같다 히트파이프나 아니면 캐피스터를 조금 더 싼 걸 쓰면서 라인업을 나눠놨다 거기다 클럭을 약간 내린 버전이기 때문에 음... 밑에 버전 뭐 산다고 큰 피해가 있지는 않겠죠 문제는 지금 hvv2와 그냥 스톱엑스 듀얼 옷이 안 붙은 제품들은 품절에 가까워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봐도 이 인텍에서 살만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내가 리니지 리마스터 프로모션이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은 네 맨 첫 번째 거 스톱엑스 듀얼 옷이 이 제품을 사시면 될 겁니다 가격도 다른 제품보다 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특히 4월 15일 이후에 출구된 리니지 리마스터와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제품군들은 전부 다 백풀 디자인이 리니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싫으신 분들은 이 리마스터 안 붙었는 제품을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가격도 좀 더 싸기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고른다면 녹소개로 칠해진 그냥 126권 ti 스톱엑스 듀얼 옷이 제품 사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갤럭시 지포스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얘들 EMT하고 다르게 제로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제로평 기능은 없기 때문에 조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잘 보시면 알지만 소음도 EMT 제품보다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근데 온도가 EMT 거보다 많이 높아요 뭔 얘기면은 쿨링을 조금 포기하고 저소음 세팅을 한 대신 그래픽카드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이 이게 막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소음을 줄인 거예요 팬 속도를 줄여서 물론 갤럭시가 AS는 좋고 중간에 화이트 D EX 제품 같은 경우에는 RGB LED까지 있기 때문에 간지도 좀 납니다 EMT는 화이트잖아요 얘는 RGB에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히트파이프가 쓰는 걸 보면은 EMT보다 좀 적게 썼죠 그리고 클럽 같은 경우도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원부가 많이 아쉽습니다 전원부가 피팟 모습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가 꽤나 높게 나옵니다 뭔 얘기냐 발열이 높으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명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물론 제조회사에서 보증한 수명까지는 이상이 없을 겁니다 단지 1페이지를 하나 줄인 만큼 부하가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하가 가중된 만큼 뭐다 온도가 오를 것이다 그 온도 때문에 뭐다 수명이 약간이라도 낮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얘네는 고급 라인도 전원부 다 똑같이 썼기 때문에 갤럭시 제품을 1260Ti에서 제가 크게 추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싼 값에 간지를 갖고 싶다 그러면서 화이트 D EX 버전 산다는 것까지는 말리지는 않을게요 특히 이 제품 가지고 오버클럭 해보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페이지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전력 제한이 걸려있더라 오버클럭이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명심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갤럭시는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MSI도 한번 보도록 하죠 MSI도 똑같이 새 제품을 내놨어요 MSI 새 제품은 보셔야 될피 트윈 프리저가 가장 상위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머 그 다음에 벤투스 식으로 내려옵니다 클럭도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1875, 1860, 1830이에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벤투스 라인업에서는 제로펜 기능도 뺐습니다 히트파이브 숫자도 한 개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다소 좀 높게 나와요 클럭이 내려간데 불구하고 온도가 오른 거죠 이 제품을 조성으로 쓰기 위해서 사겠다 싼 값에 내가 써보고 해서 사겠다 아 글쎄요 나쁘지 않은 제품이긴 한데 추천 제품을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벤투스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트윈 프리저 한번 보죠 트윈 프리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요 35만원이에요 근데 클럭이 높고요 역간지도 있고 조용한 저소음 모드도 충분히 지원을 해줍니다 얘가 MSI 제품과 전제품과 특징이 그게 소음이 좀 낮아요 그런 것 치고 클릭도 나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욕할만한 거는 사실 딱히 별로 없긴 한데 AS 대행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AS 대행사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산다면 트윈 프리저 7 정도가 추천 제품이 아닐까 가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물론 여러분이 직접 보고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죠 MSI는 대충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는 5개의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중에 맨 밑에 있는 미니 ITX는 원펜 버전이에요 그래서 쿨링 성능이 비교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럭도 좀 낮은 편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어로스 한번 보죠 어로스 평점이 정말 높거든요 제가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강화가 됐어요 6 플러스 2에요 다른 애들 다 4 플러스인데 전원부만 강화한 게 아니라 드라이버 모스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모스팟을 한 페이지당 3개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더라도 부스트 클럭이 1890으로 가장 높습니다 펭 개수도 3개로 많은 펜에 속하고요 그런데다 재료 펭 기능도 있고 히트 파이프도 5개로 넉넉하게 썼습니다 연말이나 백플에 RGB LED 박아놨기 때문에 간지도 있고요 온도가 전제품구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소음이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소음이 아니에요 가격입니다 38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렴한 2060하고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가바이트 제품을 추천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렴한 35만원이 되지 않는 제품 두 가지를 한번 보면 32만원, 기가바이트 치고는 싸게 내놓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죠 맨 밑에 건 1펜 제품이라서 그냥 패스를 하시고요 1펜 제품을 쓰시는 거 아닙니다 2펜 제품인 UDV를 한번 보도록 하죠 2060에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UDV 제품이 펜이 3펜이 아니고 2펜입니다 2펜이고 클럭도 그리 높은 편에 속하진 않아요 물론 레퍼런스보다는 30 정도 높게 측정이 되어있긴 하지만 히트파이프도 한 개밖에 쓰지 않는 단가 절감이 팝팝 눈에 보이고요 RGB 같은 것도 없고요 백풀은 달아주긴 했지만 다소 전원부 온도나 코어부 온도도 높은 편이고 소음도 조용하지 않은데 이걸 32만원이나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가바이트 제품은 어로스 제품이 품질이 전제품군에서 거의 최상위급이긴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딱히 추천할 제품이 없어 보입니다 기가바이트 제품은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조텍 한번 보죠 조텍은 일단 가격 추정은 잘했어요 저렴하죠? 33만원 32만원입니다 네 저렴해요 그리고 AMP 버전하고 트윈 버전의 차이는 백플레이트 유무 백플레이트 유무와 클럭 차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원부는 똑같아요 전원부는 다소 부실한 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얘네는 하단 모스펫도 두 개로 뻥태이 안 했기 때문에 한 페이지 단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드라이버 머스보다는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쉽게 말해서 조금 싼 마이 느낌 듭니다 전원부는 재료편 기능도 없고요 히트파이프는 다행히 세 개씩 넣었네요 조텍의 AS는 잘해주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히트 싱크도 작고 전원부도 별로 좋은 걸 안 썼고 저소음 세팅까지 하는 바람에 온도는 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물론 전 제품 비교해서 가장 높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면은 얘네 온도만큼 높게 나오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작고 귀엽고 싼데 다소 온도는 높게 나오는 제품이다 다만 조용하고 조텍의 AS는 믿을 만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 자체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차피 제품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ASUS가 한번 보죠 ASUS는 0점 짜리 듀얼 GTX 1060 06G랑 스트릭스 라인업이랑 2개를 내놨습니다 이게 왜 0점 받았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선 내는 통합 모습에 썼어요 괜찮은 거 썼습니다 638 품질이 크게 나쁘지도 않고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스트릭스 라인업은 6 플러스 15 기가바이트 어로스처럼 페이지를 2개를 추가해놨어요 레퍼런스 대비 클럭도 보시다시피 1890으로 전 제품에서 가장 높은 클럭을 보여줍니다 스트릭스는 듀얼 같은 경우에는 그냥 1830이라서 평범한 수준에 드러난 거죠 2펜 3펜의 차이가 있고요 밑에 거는 RGB의 백풀도 다 정해놨습니다 스트릭스는 역시 고급 라인업답죠 하지만 위에 듀얼은 히트파이프부터 백풀 LED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온도가 정말 높게 나옵니다 70도 후반대에서 80도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다가 소음도 심하답니다 펜이 저렇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쿨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스 제품 잘 보면 듀얼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기판이 있잖아요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보통 히트 싱크가 들어가요 이만큼 커다란 알루미늄 싱크가 들어간다고요 맞죠? 기판 위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얘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동그란 방열판 하나 들어갑니다 중간에 이제 구리로 되어 있는 방열판 하나 우리 초코파이 쿨러라고 인텔 기본 쿨러 있죠 그거랑 똑같은 방열판이 여기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위에 투펜을 덮어놨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방열판이 이만하잖아요 지금 이만한데 펜 이만한 거 두 개 달아봤자 바람으로 제대로 시키지 못한다고요 나중에 실제품 모양 한번 보시면 할 겁니다 제가 왜 이 제품이 별로라 그러는지 여튼 사진이 보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만한 방열판 하나 있는 거 나머지는 뻥 기판이 다 보입니다 그냥 다 비어 있어요 보이시죠? 그냥 기판이 다 보입니다 쿨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아수스 명성에 충분히 누가 되는 제품인 거죠 너무 단가 절감은 심하겠습니다 이 제품 사면 뭐다? 블랙말랑카오입니다 이 제품은 절대로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가격도 안 사요 33만원입니다 아수스 스트릭스는 40만원이에요 어로스랑 비교했을 때 딱히 이 제품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로스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얘는 큐 모드 콰이어트 모드일 때 소음이 매우 낮습니다 30dB도 안 돼요 뭐 조소음 모드로 쓰기는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고요 조소음을 원하면 차라리 MSI 제품 가세요 MSI 제품 가격이 5만원 차이나죠 MSI 제품하고 그렇다고 성능이 탁월하기 좋은 것도 아니고 AS 유통사가 정말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제품이 조금 아쉽습니다 스트릭스가 좋은 제품이긴 한데 가격 책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 위에 듀얼 제품은 사면 안 되는 제품 수준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수스는 그냥 패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패스할게요 이번엔 컬러풀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컬러풀 제품은 컬러풀 게이밍 GT V2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제품이 있습니다 울트라 제품은 3펜이고 이 GT V2는 2펜 제품이네요 특히 이 GT 제품이 30만원밖에 하지 않아요 가격적으로 매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MOSFET의 단가 점검을 심각하게 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피팟 MOSFET보다 조금 나은 듀얼 앤 채널 MOSFET을 사용했습니다 3816 이거 썼는데 이거 뭐 스펙 시트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제품 자체가 이 3펜 제품도 똑같은 게 썼는데 페이지 숫자만 차이나요 4 플러스 2 해서 6페이지냐 6 플러스 2 해서 8페이지냐 얘네 다 나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좀 틀린 점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제가 맞는가요? 걔들 광고를 잘못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틀렸습니다 내용 틀렸다고 밑에 심지어 상담까지 다 닫아놨으니까 제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부스터 클럭 같은 경우에는 얘는 레퍼런스 기준이고요 밑에 거는 그래도 조금 올려놓긴 했어요 근데 클럭이 그렇죠? 전원부가 튼실하게 된 것 치고는 좀 낮은 편이에요 뭔 얘기냐면 얘는 고주파음이 날 확률이 좀 낮아져요 부하가 얼마 안 걸릴 거기 때문에 RGB도 있고 이제 에이코스 자체의 AS이기 때문에 AS가 나쁘진 않습니다 썩 좋다는 얘기도 못하긴 하겠지만 CS 인호보다는 나아요 제가 생각에는 소음 같은 경우도 높지 않은 편이에요 35dB라면 그냥 케이스 팬 소음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착해요 위에 제품은 지금 리뷰가 제대로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지만 온도는 다소 높을 걸로 보여요 히트파이프 숫자도 줄었고 박렬판 사이즈도 줄었기 때문에 온도는 다소 높겠지만 그래도 컬러풀 GT V2는 나름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크거든요 그리고 TI 울트라는 내가 고주파음이 싫다고 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이 고주파가 날 확률이 비교적 낮아요 클럭이 낮고 전원부가 많기 때문에요 이 두 제품 한번 훑어보고 구매 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강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에브가 제품은 둘 다 품절입니다 에브가 제품 둘 다 품절인데 XC 울트라 게이밍 같은 경우는 매우 조용한데 쿨링도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클럭도 1860으로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전원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얘 전원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왜? 6 플러스 2의 드라이버 모드팩과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듀얼렌치나 적은데 저거 드라이버 모드입니다 체크 잘못됐어요 드라이버 모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품질면으로 봤을 때 전원부 품질면으로 봤을 때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이게 온도 컨트롤 하기도 편하고요 드라이버 모드가 비교적 좀 비슷한 제품이라서 품질 자체도 좋은 편이고요 다만 제품이 없어요 어차피 품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지를 못해요 좀 아쉬운 게 얘는 백플도 반쪽짜립 앰플이에요 백플이 기판을 덮었는 게 아니라 앞에 쿨러가 좀 튀어나오는 면을 가리기 위해서 백플을 달았습니다 반틈밖에 없어요 그쪽이 좀 보기 싫고요 LED도 추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쁜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성능과 쿨링 면에서는 준수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밑에 거는 1펜 버전 치고는 빵빵한 히트파이프와 네 그리고 충분히 시원한 쿨링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어쩔 수 없이 1펜 제품을 사야 된다 아주 작은 케이스에 넣어야 된다 싶으면 이 에브가 제품을 추천드려요 근데 그 경우가 아니면 일단 1펜 제품을 나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에브가는 여기까지 정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리도 두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어...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타이푼인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한데 원펜 제품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스 썼기 때문에 레퍼런스랑 디자인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얘도 히트파이프도 없고 백플도 없고 LED도 없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쿨링에 들어가는 그 히트싱크 있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위에 팬 하나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소 온도가 높게 나올 거라는 예상은 뻔히 될 거고요 추천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고 밑에 어... 어떻게 읽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이템 많이 투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싼 말이에요 피판보습했었고 1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제품도 저렴하니까 뭐 욕할 수는 없어요 백플 같은 것도 안 들렸고 LED도 없고요 히트파이프는 두 개 썼으니까 그냥 평범한 수준의 저렴한 제품이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추천한다고 녹색으로 찍어놓은 거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산다면 이게 낫겠다 이게 녹색 찍어놓은 게 지금 추천 제품이라서 녹색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회사들 제품 중에서 그나마 나은 제품은 녹색으로 찍어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리 제품은 사실 추천할 제품 마땅히 없지 않냐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펠리꺼 펠리꺼는 똑같습니다 EMTEC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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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르냐 백플 유무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전원부고 부트 클럭이고 다 똑같아요 밑에는 HVV2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단가 절감형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산다고 사시는 건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 특히 TI 듀얼 OC 제품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백플 없는 거 빼고는 클럭이 좀 낮은 거 빼고는 사실상 이 EMTEC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ST컴이 AS를 워낙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싼 맛에 사겠다고 이거 사는 거는 크게 뭐 뭐라 할 건 아니에요 살만한 생각이에요 근데 게이밍 프로 O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EMTEC 스톰엑스 듀얼 OC랑 비교해봤을 때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백플 더 빠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산다 이거는 조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차라리 EMTEC 거 가세요 마지막 기타 지포스라고 적어놨는데 제품 한 개씩 밖에 내놓지 않은 회사들을 다 뭉뚱그려 뭉쳐서 놔뒀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져서 그랬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제품을 확인시 내놓은 제품들이에요 회사들이에요 엑셀 비전에서 에이폭스랑 엑셀 이라고 두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 제품 다 보시면 거의 쌍둥이랑 다름없어요 스펙이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보시죠 저렴한 제품 치고는 히트파이프 4개 쓰고 백플까지 넣어줬어요 엑셀 비전 AS도 나쁘진 않아요 클럭이 좀 낮은 게 아쉽긴 한데 제품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가형 제품을 찾는다면 이 넷 중에서 에이폭스나 엑셀 제품 둘 중에 하나 가는 건 괜찮을 거 같아요 백플이 있고 히트파이프 충분히 넉넉하게 있고 온도 잡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기반을 해두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 밑에 포사 제품이나 아튬 제품 같은 경우는 피팟 모스팩 썼어요 근데 모스팩 하단에 한 개 더 추가해서 강화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제품은 싼데 싼 마이 느낌이 나고 생각보다 글이 싸지도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보시다시피 히트파이프도 작게 섞어요 이 두 제품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제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여종 제품은 지금 하나하나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물론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저도 평가는 뭐다 스펙을 보고 주관적인 거를 섞어서 평가를 내드렸기 때문에 참조할 만한 내용은 될 겁니다 물론 제 얘기대로 꼭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표를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그래 당신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웅땅 뭉뚱그려서 가장 쓸만한 제품 몇 개만 찝어주면 안되냐 추천한 제품 찝어주면 안되냐 가격별로 라고 얘기하시면은 그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내가 30만원 31만원 넘지 않는 가격에서 살만한 제품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슬이나 에이 폭스 얘네들이 31만원에 그냥제냥 쓸만한 것 같아요 이놈 쓰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만원 더 싼 네 컬러풀 GT V2 이 제품까지 추천드려요 싼 맛에 쓸만한 제품도 됩니다 얘네들 얘들 백풀도 있고 물론 쿨링 정도 쪽에서는 확 좋다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쿨링 보여줄 거고요 어쨌든 투판 제품이니까요 히트칭 것도 충분히 크고요 가격적으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품이 좋다기 보다 얘네들은 가격적으로 웨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서 이제 돈을 한 1,2만원 더 보태서 좀 더 AS도 신경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텍과 가시면 돼요 조텍 AMP 제품도 뭐 쿨링 성능 나쁘지 않고요 물론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지만 얘가 온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다? 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팬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클럭 자체도 높고 백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텍 AS가 정말 괜찮죠 2만원 더 주고 살 값을 쳤 있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제 돈을 조금 더 쓰실 수 있다 1,2만원 정도 그러면 뭐 두 말 할 거 없죠 제가 찐하게 칠해둔 거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요 1660ti 스톰 엑스 듀얼 옷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엠텍에 최고의 AS 그리고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거 소음 온도 뭐 음 전원부 디자인 뭐 히트파이프 이런 게 모든 면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제로 팬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대가 34만 5천원이라서 한 2만원 더 주고 살 만한 값이치가 있지 않냐 만원 2만원 더 주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방금 전에 4가지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나는 진짜 간주도 갖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앞에 4개 한 축에서 하나 MSI 트윈프로드7 이 제품 제가 2060을 직접 쓰고 있는데요 매우 낮은 소음 충분한 쿨링 옆간지 LED 높은 클럭 그리고 음 중간 수중은 되는 전원부 네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하 AS 대행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가격적으로 약간 좀 비쌉니다 35만 정도에요 이 제품도 추천할만합니다 5천원 더 주고 요거 가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AS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음 그쯤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제외하고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을게요 분명히 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아 아 기가바이트 어로스나 아니면 아수스틱스는 더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 놈은 왜 추천을 안하느냐 얘네들 살 돈이면은 2060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얘네는 40만원 38만원입니다 이 돈이면은 2060에서 충분히 삽니다 차라리 그때는 2060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어 추천 제품은 40여종 중에서 5개였다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품은 내가 추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중점하는 것은 간지다 내가 중점하는 것은 소음이다 이런 음 본인만의 규준을 맞춰서 가장 좋은 지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관적 견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결제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 된다 생각합니다 제 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만 신성조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요 표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음 제 블로그와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파가세요 제가 지금 자꾸 위에 마이크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야 했는데 실수했네요 하하 눈이 막 휘번뜩 했었겠다 여튼 보시느라 불편했을 수도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 아 호소리는 그만하고 오늘은 이만 마시더라고 다음에 2080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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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